목요일에 뉴스필터 매일신문 배주현 기자, 장지혁 시민활동가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후보는 지금 전당대회 중이니까 휴가 간 건 아닐 거고요. 어쨌거나 뭔가 메시지를 담은 컨셉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격 선수 컨셉이더라고요. 요즘 올림픽을 보다가 이런 컨셉을 생각해낸 것 같은데 어떤 의도와 배경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도, 어떤 배경이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저도 추정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사격 선수, 제 이름을 쓴 순간 생각이 안 나는데 김혜지 선수가 좀 힙한 사진으로, 힙한 포즈로 전 세계적인 어떤 트렌드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트렌드를 좀 따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도 이런 힙한 사람이고, 나는 이걸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주고 싶어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뭔가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조준하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보통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 휴가를 갔다 오면 휴가 구상 이런 게 나오잖아요. 휴가 가서 전국 구상을 어떻게 했다. 이런 걸 발표를 하는데 여야 대치의 전환점 같은 게 윤 대통령 휴가 돌아와서 그런 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봤던 전혀 그런 행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휴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냥 휴가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도 휴가 즐기시는 모습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게 지금 해군 기지 가서 장병들하고 놀잖아요. 해군 기지한테 이렇게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장병들한테는 국군 통수권자가 왔는데 휴가가 아니에요. 휴가가 아니에요. 즐거운 게 아닙니다. 지금 그분들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요. 날씨도 더운데, 족구하기 싫은데. 대통령님 오셔서 뭐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은 즐겁겠습니까? 보통 그런 것도 없고 보통 대통령들 휴가 가게 되면 당신은 대통령 휴가지에서 읽을 책은? 이런 보통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네. 보통 그게 사실은 정치적 메시지거든요. 평소에 책 안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검사까지 하셨는데 책을 멀리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이 좀 놓으시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차후에 어떤 정국을 풀어가겠다. 그리고 누가 함께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사실은 대통령 휴가는 어떤 정치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느껴져야 되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휴가에서는 그런 건 잘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어떤 전국 통합 방안, 안정화 방안, 돌파 방안이 솔직히 지금 휴가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구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겠구나 싶었네요. 군부대는 비상 아닐 거 아니에요. 비상이죠. 대통령 오시면. 청소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이 날씨도 더운데 족구도 해야 되고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대통령과 함께 족구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함께 보시고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통영에 있는 시장도 가셨잖아요. 시장 같은 곳은 가면 상인들이 반겨주고 물건 구입하고 또 이런저런 것도 드시는 모습 나오고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족구는 다음에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주연 기자는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 챙겨오셨죠. 첫 뉴스부터 전해주세요.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 지하주차장 못 들어온다 이거 가지고 멱살잡이도 했다 이런 뉴스까지 나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자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전기차 차주들의 반발도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오피스텔에 사는데 지하 3층에 주차장이 있거든요. 전기차 주차장이 있는데 괜히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포비아 현상이 정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 실제로 전기차에 탑재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이 분명하지만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닙니다. 진짜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재난의 상황이 되더라고요. 금방 번지죠. 불이. 특히 배터리에 불이 붙을 경우에 내부에 수많은 셀이 있기 때문에 이 셀로 불이 번지고 또 재점화가 이뤄지면서. 연설적으로 패바바바바밑 폭발이 일어나는 거네요. 맞습니다.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불이 나지 않는 안전한 배터리를 개발하는 것이 급선문데 아직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먼 수준입니다. 네. 전기차 충전 시설이 주로 지하주차장에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파트는 대부분 지하주차장이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이 전기차 불이 나면 대책이 없더라고요. 전기차는 불이 나면 끄기도 어려운데 장비가 들어가기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번 인천 전기차 화재에서도 지하주차장이라는 폐쇄적 공간 특성이 피해를 더 키웠었는데요.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불이 났을 경우에 이동식 수조에 전기차를 담그는 건데 이번 화재에서는 지하주차장의 대형 장비 반입이 어려웠습니다. 또 연쇄 폭발이랑 유독가스가 배출되고 또 연기 등으로 인해서 소방관들의 지하주차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서 질식 소화 덮개나 차량 하부 냉각 소화 방식도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지하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실상은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요. 소방에 따르면 50층 이상 아파트나 철도 공항시설 등의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전기차 주차 구역을 원칙적으로 지상으로 하고 지상 설치가 불가피할 땐 지표면 가까운 곳에 마련하거나 주차 구역별 방화 구역을 설치한다거나 질식 소화포 비치 등을 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하지만 이외 건물에 대해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을 권고할 뿐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기차 타는 분들 뭘 조심해야 하느냐. 특히 배터리 관련해서 충전할 때 급속 충전을 자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풀로 충전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일단은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권고를 하는데 급속 충전은 충전 시간이 짧아서 편리하긴 하지만 이 잦은 급속 충전으로 배터리 내부 전극 구조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배터리 수면과 성능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이 때문에 배터리를 보호하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급적 완속 충전을 하거나 그리고 다 충전을 하지 말고 한 90% 정도만 충전을 하라라고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지하주차장에 스프링클러만 잘 설치만 돼 있어도 전기차 화재 확산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업계에서는 보는데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소화기 안에 있는 소화제가 배터리 내에 있는 각 셀에 들어가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화기는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소화기는 무용지물이군요. 전기차 화재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실제로 연구소의 실험 결과 상부에는 스프링클러가 있고 또 하부에는 소화 시스템이 설치된 곳의 경우에 이 전기차의 배터리 열 폭주를 50% 가까이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아이고 타지 말자. 타지 말자. 맞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을 생각하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금 주면서 늘려왔는데 주춤해지지 않을까 전기차 보급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이달 중으로 대책 발표를 한다고 하나요? 네. 이달 말에 전기차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한 종합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놓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이번 인천 화재에서는 국내에서 잘 쓰지 않은 중국산 배터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는데 내가 구매한 전기차가 어떤 배터리를 사용했는지 또 해당 배터리의 안전성 등 전반적이게 전기차 구매자가 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외에도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가 확충이 됐는지 화재 예방 기능이 강화된 충전기가 확충이 됐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불 나기 전에 밀리밀리 좀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맞습니다.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전기차 포비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책들 잘 실천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뉴스도 볼까요? 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온누리 상품권이 부정 유통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부정 유통을 부추기는 낡고 허술한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도입된 지가 꽤 됐네요. 벌써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이죠? 맞습니다. 국가 세금을 들여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게 근본 취지였고요. 하지만 자격 없는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아 사리 사육을 채우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건수는 모두 230여 건으로 부정 유통액은 53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품권 중에서 지류형 상품권에서 발생한 부정 건수가 대다수였고요. 지난 5년 동안 지류형 상품권에서만 200여 건의 부정 유통이 적발이 됐고 이는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전체 건수의 92.3%를 차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지류형 상품권이 아무래도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쉽다 보니까 상인들이 지류형 온누리 상품권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2009년부터 제가 꽤 오래됐나요 했는데 2009년부터니까 15년?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네. 부정 유통이 된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부정 유통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지금 대구에서 벌어진 한 예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지금 북구 팔달 신시장의 한 허름한 상점이 채소 등을 팔아서 지난 2022년 기준 11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팔달 신시장의 채소 가게가 115억 원을 팔았다? 맞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조사해보니 장사한 흔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직접 현장을 돌아보니까 가게 한쪽 벽면에는 냉장고 두 대가 전부였고 또 비닐이 담긴 바구니 등이 가게를 전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점을 운영하는 A 법인이 부정 유통 의혹으로 이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의혹으로 민원이 접수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법인은 북구 매천동 매천시장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채소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실제 거래는 매천시장에서 하고 팔달 신시장에서는 이른바 가짜 점포를 계약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받은 것처럼 부정 유통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팔달 시장은 전통 시장이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 유통이 가능한데 농산물 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의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래는 불가능한 도매시장에서 하고 마치 내가 전통시장에 가게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쪽에서 소비자들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받은 것처럼 행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가격길래 채소가격길래 115억 원이나 팔았나 했더니 법인이었군요. 맞습니다. 매천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는 법인인데 여기는 도매시장이라 그런지 온누리 상품권을 받을 수 없는 곳이었군요. 그러니까 팔달 신시장의 가게를 가짜로 차려놓고 마치 여기서 받은 것처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부정 유통을 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령 점포를 이렇게 둔인 방식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부정 유통에 성행하는 건데 상품권 운영 방식 제도가 부정 유통을 방치한다. 운영 제도가 잘못됐다. 이런 지적도 있네요. 맞습니다. 이 온누리 상품권 취급 자격을 판단하는 과정이 좀 다소 허술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자격 취득을 판단하는 주체는 구청과 상인회입니다. 하지만 구청과 상인회의 확인을 받아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들이 제대로 살펴보는 절차가 갖춰졌다라고는 보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사업자 등록자 상의 주소 등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상인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일일이 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속 권한도 소상공인 지능공단 등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일일이도 제재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보정 유통이 많이 적발되는 유형이 지류형 그러니까 종이 상품권이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걸 좀 줄이고 대신에 카드형을 좀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중기부는 관리와 좀 사용이 편리한 모바일이나 충전 시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의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지만 실제로 지류형 상품권에 비해서 모바일 충전 시 카드형 상품권의 판매 비율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전통 시장에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충전 시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카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구매를 좀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오히려 이게 또 부정 유통을 부추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부정 사용을 줄이려면 결국 카드형 상품권으로 적극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카드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고 이런 수수료를 좀 없애는 방안을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온누리 상품권을 왜 만들었는지 그 취지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 챙겨봐야 할 뉴스였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장지혁 활동가가 준비한 오늘의 이슈. 이 며칠 사이에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됐다. 호폭풍이 계속되고 있네요. 지금 이거와 관련해서 정치권의 입장도 속속도 나오고 있고 소위 말해서 민주당의 오비들의 해동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우리 방송에 이 사저를 소유하고 있던 김홍걸 전 민주당 의원이 직접 출연해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떤 상황인지부터 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한 달 전쯤에 일반에 매각됐다. 새로운 주인이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다. 금액은 100억이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거죠? 네. 그렇게 알려졌고 이것도 사실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매각 사실 알려진 것이 아니라 아르마르 알려지다. 이번에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나니까 호폭풍이 불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사실상 몰래 판 거예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대중 기념사업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다른 자손들한테는 공유가 안 된 상황에서 팔리다 보니까 많은 호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홍걸 전 의원이 오늘 나와서 자신의 입장을 쭉 얘기를 하던데 상속세가 17억 원이 있었는데 이걸 낼 수가 없었다. 다른 빚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못 내니까 계속 국세청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이거 여차하면 이게 공매에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김홍걸 전 의원이 어떤 여러 가지 재산 상황상 17억 원이 과연 부담되는 금액이었냐.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김홍걸 의원이 부동산 관련된 의혹들로 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그동안 계속 있었고 사실은 고액의 아파트를 열차 들고 있는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상속세가 또 부담된다고 하면 분납이라는 제도들도 있었던 거고 특히 또 이런 게 정말 힘들어서 공매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자체 하나의 캠페인처럼 만들어서 국민성금으로 해서 모금을 산다든지 모금을 할 수도 있었다.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모를 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아마 자기 욕심이 강하게 드러난 것이고 사실 그리고 상속세 그동안 문제였다고 하면 이 말 그대로 자기 혼자 감당할 게 아니라면 다른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과 함께 논의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이후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그 상속이라는 부분도 같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행한다는 조건에 상속세 부담을 다시 나눠가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정황상 그것은 명쾌한 해답은 아니고 명쾌한 설명도 아니고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전은 민주화운동을 하신 분들에게는 민주화의 성지처럼 느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곳이 좀 문화재가 된다거나 아니면 의미 있는 기념 공간이 돼서 일반에게 공개가 되고 어떤 민주화 교육의 장이 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게 일반인에게 팔렸다? 더구나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팔렸다? 그러니까 카페 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소문이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하고 문화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했대요. 박원순 전 시장 때.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시면서 이것도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차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말이에요. 일단은 이효 여사가 돌아가신 게 박원순 전 시장이 돌아가신 것부터 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사실 그 핑계에 불과하다. 선호 관계가 맞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효 여사가 돌아가신 유언장에도 처리 방안에 대해서 명쾌를 명시해 두겠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김대중 이효 기념관 운영하되 누가 지방자치단체나 어떤 후원자나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하면 그 돈을 3분의 1씩 나눠서 김대중 기념관 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형제들끼리 나눠가져라. 이미 그 방안이 있다. 그래 나온 방안이 있는데. 이효 여사가 그런 요소를 남겼는데 그게 법적으로 좀 문제가 돼서 그렇게 못했고 친자인 자신이 물려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남, 김홍일, 김홍업 이런 형제들은 상속권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혼이다 보니까 친자가 아니었던 거네요. 이효 여사야. 이효 여사는 친자가 아니다 보니까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뒤늦게 정치권에서는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정동영 의원이라든가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 사재라도 내겠다. 이거 다시 우리가 재매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만약에 이것을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방식은 그런 방식밖에 풀 수가 없다. 사재를 뭐든지 선금을 뭐든지 해서 재구입하는 방안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당장 국가재정으로 투입을 한다. 사실은 이게 법령적 근거가 개인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몸목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굳이 만들고 싶다면 이것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돈을 모은 다음에 그 건물을 산 다음에 다시 사재를 산 다음에 다시 기부하는 방식으로만 처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썼는데 만약 이것이 협의가 안 된다면 이미 역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건데 안타까운 건 그런 거죠. 사실 동교동 단수 사자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교동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한국민주화운동에서는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 공간이었거든요. 많은 언론사에서 DJ를 다 직접 저런 걸 못하니까 동교동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고 동교동계라는 말도 그래서 생겼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의미였기 때문에 사실 건축적 의미로는 사실은 이게 사실 많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겠지만 그건 한국 현대사적 의미에서 그렇게 좀 복원하고 싶다면 그런 분도 지금 늦었지만 사실 좀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청래 의원 지역구예요. 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은 국비, 시비, 마포구 예산까지 다 끌어들여서라도 이거 문화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단순하게 또 이렇게 단순하게 100억이 정부 전체 재능성은 얼마 안 되는 동네지만 이미 예산이 다 짜되는 상황인 거고 사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단순하게 어떻게 정부가 받아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산 취득하는 법령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으로부터 어떤 자산을 단순하게 구입하는 건 근거가 어떻게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약간 이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재 매입할 때 너무 비싼 돈을 달려고 할 수도 있다. 100억 이상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요. 일단 김홍걸 의원 입장으로는 새로 매입한 분이 카페 하겠다는 거 아니고 민간 차원에서 유지 관리하겠다는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그건 지켜봐야겠죠. 오늘의 이슈였습니다. 일침하겠습니다. 배주연 기자 먼저 해주세요. 네. 안전이 최고다. 전기차 화재 잇따라 발생하고 또 이제 한창 휴가철인 만큼 모두 안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지혁 활동가의 일침은요? 네.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아있지만 불행한 가정은 서로 다른 이유로 각각 불행하다. 초스토이의 명언이죠. 여기서 오늘 김대중 대통령 일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네.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장지혁 시민활동가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